2018학년도 안양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학년도 안양대학교 수시무집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양대학교는 무집시기별로 수시에서 908명, 정시에서 340명을 선발합니다. 안양대학교는 안양과 강화에 총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스마트창의융합대학 4개의 단과대학과, 언어문학학부, 예술학부, ICT융합공학부,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디자인발명창업학부 5개 학부와 사범계열인 유학교육과와 기독교교육과를 포함한 9개 학과 16개 전공이 있습니다. 201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으로 4개 학부, 학부별 통합선발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별 모집에 따른 전년도 입시결과 및 경쟁률을 확인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2018학년도 수시 전체 일정입니다.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전형과 학생부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 RE우수인재, 사회배려, 고른기회로 구분됩니다. 정원외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은 40%씩입니다. 학생부 반영교과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외전형은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면접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면접 40%가 반영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전년도 학생부 등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는 지원 동기와 진로계획을 포함하는 전공소양, 잠재능력, 가치관,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일반소양, 그리고 교양, 태도, 표현력 등을 평가하는 기타로 구분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두 명의 심사위원이 5분 내외로 진행하므로,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는 교직관이,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는 신앙심과 성경인식능력 등이 평가에 추가됩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추천합니다. 교과는 인문 사회계열, 국어, 영어,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RE 우수 인재전형은 해당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가 선발되며,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1단계 성적 40%와 면접 점수 6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명의 심사위원이 10분 내외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인성면접과 전공적합 면접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사회배려전형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장애 등급 해당자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조선 가정의 자녀, 직업군인 등의 자녀가 지원 가능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5배수를 선발하며, 다른 선발과장은 RE 우수 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고른 기회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 만학도 및 주부, 서해 5도 지역이 해당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5배수를 선발하며, 다른 선발과장은 RE 우수 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사회배려와 고른 기회의 면접평가는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하며, 그 이외에는 RE 우수 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대교협 공통문항을 사용하며, 대학 자율 문항이 전형에 따라 다름으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농어촌 도서벽지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60%,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비교과는 학생부를 통해 교육환경 및 여건, 출결사항, 학교생활의 충실도, 전공적합성,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60%,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비교과는 학생부를 통해 교육환경 및 여건, 출결사항, 학교생활의 충실도, 전공적합성,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기회균형전형은 서류평가 60%, 학생부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제출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이며, 자기소개서 문항은 1에서 3번 문항은 대교협 공통문항을, 4번 문항은 대학 자율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 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서류평가 60%, 면접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및 근무경력과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성실성, 전공관심,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진행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안양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군과 다군으로 구분하면, 나군은 교과 40%, 수능 60%를 반영하고, 다군은 수능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3개 영역의 100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영역별로 인문, 사회계열은 국어 4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수학 4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최고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자연계열에서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선택 시 10%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정시, 나군은 수능 60%에 학생부를 40% 반영하며, 신학대학, 유학교육과는 수능 50%, 학생부 40%에 면접 10%가 반영됩니다. 전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 40%입니다. 반영교과는 인문, 사회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교과 전과목,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다군은 예술학부를 제외한 전계열 수능 100%를 반영합니다. 예술학부인 공연예술전공과 음악전공은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하여 실기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실기고사는 공연예술전공과 음악전공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평가 내용 및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